뭐야? 게임은 정해진 구역 앞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. 게임은 정해진 구역 앞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. 무슨.. 뭐..뭐라는 거야? 씨발 진짜.. 잠깐만.. 나가지 말라는 것 같은데? 아.. 얘들아 잠깐만! 나가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. 왜? 이거 뭔가 이상해? 이딴 대선을 잇냐? 씨발 몰라 그냥 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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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라고! 가! 가지 말라고! 김치 리바토 이상화 이 사용됩니다. 김치 리바토 김형석 이 사용됩니다. 일― 이 이렇게 일 가 야야야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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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가만히 있어봐! 야! 야!